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혈압마라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옥 도박 한 번 가보죠. 오랜만에. 제발! 원기옥 도박해서 가장 좋은 건 드론이죠, 드론. 드론 나오는 게 제일 좋아. 풀오브도 나쁘지 않고 SCB는 솔직히 근데 답할 확률이 커서 아, 렉 걸린다. 80만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누가 자꾸 렉 걸어? 아, 누구야? 어? 때리고, 락다운 하고 올라갈게요. 자, 일단 한 번 더 하고 아, 렉 진짜 원기옥 떨굴 수도 있... 아! 말하자마자 바로 떨구네요. 어, 잠깐만 길 막아둬야 되겠다. 자, 들어오기 힘들게 길 막아둘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들어왔을 때 못... 그... 뭐라고 해야되지? 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와요. 파멘샘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유닛이 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 사라지네. 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그냥 잡고 가도록 하죠. 프랍스토로 꿀빨고 있잖아. 아! 뭐야 이거? 이 방법을 써야 되겠고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아! 아! 뭐야 이거? 또 잡혀야 되잖아. 이번엔 여기다. 종이 비행기는 안 돼. 됐다. 걱정하지만 내가 가고 있어. 몇 마른는 여기다 냅둘게요. 뭐 나왔어? 캐리어? 걱정하지마 내가 가고 있어. 몇 마른는 여기다 냅둘게요. 주황이 여기 있다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아니 또 풀어보았다. 여기서는 잡을게 많아. 이건 잡았죠? 네 못났었어 결국엔 본인이 깨야되겠네 잡아 안잡을거야? 내가 내꺼 됐다 가자 깰수 있잖아 깰수 있잖아 돌조링 쎄 본인이 건물 지은거 본인이 끼고 있어 갇혀가지고 벌차 못나가 아아 안돼 흰 흰둥이 어차피 점수가 없어 마인 비벼서 해야지 마인 깔면서 비벼가지고 어 뭐야 파랑 또 저거 나왔어? 찌랭이 한바퀴면 안되는데 캐논 안짓나 넥서스만 짓네 캐논 안짓나 어 초록 결국 내린다 오케이 못나왔어 아 파랑 본인이 깰수 있겠네 오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여러분 대박인데요 이런 꿀사각이 나오다니 아 비켜 비키세요 아잇 비키는게 아니라 질러서 정신차려라 오케이 벵갈레스 질러서 핵골이죠 지금 벌써 300만됐어요 설마 이거 게임 끝나나? 아이 비비지마 오 거기다가 저거까지 떴죠 육룡 죽겠지 공격 못하는데 일부러 비비려고 그러네 걸어에다가 일어났다가 게블링 안가고 그냥 계속 잡혀주네 고맙게도 벌써 500만 돌파 나이스 550만 꽃게는 왜 내 질러서는 안잡지? 빨리 내 질러 잡아야될텐데 나이스 600만 설마 이렇게 진짜 끝나나요? 자 닌자 떴어요 내 질러 잡을게 없습니다 지금 왜 아무도 점수를 왜 아무도 점수를 안 보고 있지? 왜 아무도 점수를 안 보고 있지? 끝납니다 이러다가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서 그러는 건가? 컨트롤 해야 되겠어 뭐 자꾸 벌어오 했다 일어나서 비비네 800 와 나 이걸로 이렇게 유닛 많이 잡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얼마 하면서 검은색도 검은색도 이제 눈치를 챈건가? 그냥 가는데요 이걸로 게임 끝내도 괜찮은데 난 아직 많잖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아 원격 떨권네요 결국에는 아 원격 떨권네요 920만까지 올렸고요 그걸 이제 얘기하네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 와중에 후웅이 같이 떴네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홀라는 999만이어도 역전당할 수도 있어 나 예전에 그랬어 999만인 사람 상대를 이긴 적 있어요 1대1 상황에서 점수 오르는 거 오케이 프로브 아 뭔가 터트린 리버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걸로 점수만 올려도 꿀이죠 수수모드 탱크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상관없어 타거리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거 드랍쉽은 일단 냅둬요 맨날 부산 얼마 안되지 흐흫 부동산 투기한다고 점수검처럼 도망가자 아 점수 떨어지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돼 어 나도 파벳이네 1대1 어차피 동시에 터질 거예요 점수 올려주면서 어 저글링이야 끝났네요 이거 그냥 저글링 잡으면 끝나요 흐흐흐흐흐 어기옴 떨궈야죠 안그러면 게임 끝나는데 갑자기 마린이 나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혈압 마라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만한거 잡아주면서 지금 뭐 리버 떴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리버는 디펜스 보여 드릴게요 아! 아니 디펜스 보여줬는데 왜 그걸 뿌리세요 오! 아니 왜 이렇게 안잡혀 이거 5만짜리 막턴 하고 패쿨이죠 우와아 대박이다 질러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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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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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칸 잡히면 안 돼요 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다카칸은 잡혔지만 질러빼은 찾았습니다 네 호쿠시마산 꽃게랑 질러빼을 같이 이렇게 잡으면은 캘수 5만점씩 오르기 때문에 완전 핵굴이죠 다카칸 어 근데 저거 내꺼 질러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아아 여기까지인가 아 저글링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카칸을 어떻게 마크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 네 그리고 호쿠시마산 꽃게 너무 약한거 같애 저거 좋은거 떠다 좋은거 떴어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서 그냥 들어갈게요 어? 락다운해도 되겠는데? 스캔 뿌리려나? 스캔 뿌리네 안가 계속 스캔 뿌리면서 나 잡을 생각이었구나 안갈거야 에스셉이 떴어요 뭐 커맨드 2개쯤이야 뭐 락다운 한 번 해주고 와 킨 떴는데 흠 오케이 이제 잡혔고 초기화 보내고 파랑 들어왔으니까 저는 왼쪽 벽을 붙여서 간척하면서 파랑이 계속 스캔 뿌리거든요 지금 지금이야! 아아 저기 보였나? 저 타이밍에도? 오! 또 이거 떴어 오늘 무슨 오마식으로는 질렀날인가? 아까도 계속 이거 떴었는데 아 잠깐만요 아아! 가야돼 가야돼 지금 이럴때 아냐 가야돼 누가 먼저 스킬을 쓸 것인가 캐리건의 스톰인가 아니면은 아비터의 얼릭인가 어깨 그 와중에 파랑은 드랍을 걸고 나가버리네요 어이가 없네요 아이씨 그 외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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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80만정까지 감사합니다 아비터는 어디갔어? 잡힌겁니까 이거 설마 잡히고 장립된거야? 아 어쩐지 중앙점수가 계속 오른다 했어 여기 있었어 일단은 이거 장님 풀리기 전에 제가 풀리겠죠 얼린거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잡고 슬럼 물량 안뜨네 그냥 보내는게 낫겠지 오케이 잡았고 아 종이비행기네 흠 원격 떨구만한데 안 떨구는거 보니까 200만은 뭐 떨구기 아깝다는거겠죠 질럭같은 경우 빨리 가서 추앙 잡아야돼 추앙 아 죽음 너무 시끄러워 편무할때는 진짜 너무 시끄러운거 같아 진작에 저거 잡았어야지 이제 잡네 또 이거야? 떠봤자 의미가 없는데 후쿠시마 삼꼬께 몸빵 하라고 하고 내가 뒤에서 쫓아가야되겠다 그럼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못 가는거 아니야? 아깝네요 아 마이너스 150만 됐어 죽으면 감점인데 죽일 유닛이 안떠네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야 이거 잡아야돼 오우 300만짜리야 특히 주황색이라서 340만이잖아 무조건 아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지금 저거 빨리 잡아야돼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잡았다 그래도 아 이거 누가 잡아줄사람 없겠지 그냥 들어가는게 낫겠지 그만해 아 아 블리쳐 그냥 부딪쳐 어차피 가서 잡혀 그래 그래 그리치는게 나 캐리어로 저거 잡아버리자 못잡을거같아 이거잡고 이건 잡아야돼 원격을 떨구네 일단은 드랍쉽이 떴거든요 드랍쉽이 떴는데 들어간척하면서 내려가면서 구석쪽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초록색이 보고서 바로 뒤로 빠지네 이쪽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최대한 시간 벌어주면서 내려가서 여기 구석으로 좀 올라가구요 그냥 갔네 풀어붙었네 오 야 근데 해철이 어 여기도 해철이야 뭐야 왜 사방팔방 이렇게 일꾼이 많아 흠 빨강이 점수 훨씬 많이 따라가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지금 20000이고 나는 8000이라서 아니 왜 안가 지금 가야지 초록 해놓은 질려는건 알겠는데 가긴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나 공격 못하는거 나왔다 오르는데 아 근데 초록 뭐하는거지 아 이거부터 일단 깨고 짖는건 이해가 가는데 요것도 좀 깨고 가는게 좋지 않아서 오 해철이 또 나왔어 오케이 다행이다 근데 뭐 깨러 갈거 같아요 네 살짝 불안하긴 하다 느낌이 깨질거 같긴 한데 해철이가 설마 끝나진 않겠죠 이 상태로 초록도 초록도 생각이 있겠지 일단 해철이 깰거고 다 짖고 내려가겠지 흠 흐흐흐흐흐 아 나 왔네 아아 오케이 깨졌죠? 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고 빨강이 또 여기다 캐논을 짓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못들어오는 상황이고 딱 신세계 가면서 빨강이 딱 들어왔는데 공격 못한 이유지 뜬다 그런 순간 이제 제가 이기는거죠 일단 그림은 그려졌어 나쁘지않아요 빨강도 캐논 짓는데 신경은 계속 쓰고있네 들어오나요 이제? 공격 못하는거 아아 또 풀어보았어 아이 또 풀어보았어 설마 저글링 물냐? 이거 잡아서 점수나 올리자 여기도 은근히 솔솔해 감수 올리기에 여기 뒤에 아비트까지 있네 갈 이유가 없죠 홀드 잡아놓고 있을게요 아직 많을텐데 근데 빨강이 점수가 높아요 일단 따라갈라면 멀었어요 점수 벌써 800만이네 빨강 후옹이 가속떠어 음 좋아 결국엔 떨권네 오! 킬하면은 오마시구로 떴어 태꿀인데? 이거 끝나겠는데요? 아 근데 흰둥이가 봤다 흰둥이가 봤기 때문에 도망갈게요 그러면서 내려갈게요 여기서 다시 킬 먹어야지 무서워서 아주 좋습니다 달달합니다 이걸로 끝날수도 있어요 원격 한번 더 떨궈야됩니다 근데 주황색 원격 4개인데 나갔죠? 뭐죠? 무슨 상황이죠? 일라소왕 모르고 있나? 모르고 있나본데? 점수 오르는게 딱 느껴질텐데 역전했구요 점수 전판도 이제 점수 올리는걸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올렸는데 이번판도 레이스로 점수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꼬리는 거의 많이 안했어 유닛 잡아서 점수 많이 올렸지 아니면은 드랍식으로 점수 올리거나 이렇게 잡아줘요 원격을 써 왜 원격을 안쓰는거야 초록색 바로 이렇게 센스있게 동맹해주고 사실 잡을 수도 있으니까 초록색 거를 아 원격 쓰면 돼 또 떴어요 일단 이거 잡습니다 어우 저글링 좋아요 어우 아주 좋습니다 저글링이 상당히 많아요 어 해처리 뭔데 잠깐만 해처리 좀 변순데? 아 왜 공격 안해 이거 아 동맹 아우 바본가 동맹 걸어놓은거를 어떻게 10초도 안되는데 까먹었어 까먹어가지고 오 지우개 지우개 오 지우개 지우개 흐흫 아직 몰라 이거 어떻게 됐지 아 5만씩 오르는거 떴다 저기 빨리 잡아야돼 그렇지 드론? 해처리 지우면은? 해처리 지우면 아아아아 오 키나무 5만씩 이걸로 끝나나요? 이걸로 아아 오늘 점수 오르는거 나리네 흐흫 진짜 난 해처리 지어서 끝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질럿이 마무리를 시켜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